자 하늘아 파이팅! 떨릴 거야 아마. 자 준비! 오 이거 심장 터지겠다. 자 준비! 잠깐만x2 같이 뛰고 싶대요. 같이 뛰고 싶어서? 파이팅! 파이팅! 너무 귀여워. 너무 조그만해. 준비! 우와 하늘이! 우와 하늘이! 우와 하늘이! 수아 잘 달려 우와 수아 빠르다 우와 아빠 놀랬는데? 진짜 가장 길게 뛰었을 거예요 아마 50미터가 인생에서 수아야 잘한다 오늘 하늘이 잘 뛰어요 괜찮아 하늘아 뛰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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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민이랑 미나 세민이랑 미나 세민이랑 미나 미나 빨라 미나 빨라 미나 빨라 미나 잡는다 미나 잡는다 미나가 그 달리기 학원 다니잖아요 달렸잖아요 그래서 미나 잡는다 우와 미나! 거의 잡았어 호라랑 민주 하! 빠르다 민주도 빠르다 잘 달려 잘 달려 딸이 그 딸이 패스 받아 민준이 민준이 달리라고 민준이 달리라고 민준이 빨라 아 오 민준이 빠르지 진짜 빠르 이거 봐 말도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우 민준은 자기 팀에서 빠른 선수잖아 민준은 이미 내리다 오 오 오 오 오 오 깜짝 고작 뛰어 달리기 MVP 순선수는 윤준이야 윤준이는 거기에 오는 상태를 자기가 뛰어가면서 받았어 맞어 맞어 춤을 이어가면서 주면서도 끝까지 바툰 안 놓치기 위해서 전달을 하고 쓰러지잖아요 옆으로 미리 쓰러지지 않았고 맞아 맞아 공중군대 김병현 빨라야 200m이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몰라요 네 그렇죠 끝까지요 오 역시 김병현 아빠 따라잡고 있어요 거의 다 오 근데 많이 따라잡았어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영패 가자 조원희 영패 아 추구 나갑니다 조원희 원희가 좀 빠르다 빨라 빨라 엄청 빨라야 조원희가 빠르거든요 옆에 선수도 뒤에서 오 근데 됐지 않았네요 잘 살아가지고 영패 키워 오 크로스 진짜 빠르다 아 차가 많이 멀어졌네 아 근데 원희가 진짜 빠르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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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벽마다 맨날 뛰잖아 맞아요 자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아직 무릅니다 마지막 주자 전태풍 이동국 네 야 왜 이렇게 멀어 이어받았습니다 달리는 게 달라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유있게 네 죽으시는 거 아니죠 200m가 너무 멀더라고요 저게 와 와 이놈으로 여유있게 와 이거 잡히겠는데 장풀 잡혀요 아 이놈으로 여유있게 와 이거 잡히겠는데 아 저러다가 잡힐 수도 있죠 단수 잡혀요 ! 아니 잡혀요 이야 이야 아 잡혀요 자 꼬리 지점 50m전 잡혀요 자 꼬리 지점 50m전 어어어 거 없듯 이야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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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